일단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부지방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곳이 유실이 됐는데 지금 여기 예술의 전당 쪽도 토사가 많이 밀려와가지고 사실 지금 이동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렇게 대민 지원을 나와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하루속히 복구작업이 완료가 돼서 편안하게 또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저희 군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